자 오늘은 다이너스티 카본 입니다 얘를 한번 그립이 비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너스티 카본 분리를 해 봤구요 얘도 마찬가지로 속이 비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째거나 분리를 해 봤는데 속이 비어 있는 걸로 하게 됩니다 카모나도 190은 앞에 있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두번째 하는거라 어렵네요 카본아 노이소 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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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